쉿 쉿 쉿 잠깐만 마음을 조용히 쉿 쉿 가만히 마음을 멈춰라 뾰란하고 어리석고 그릇된 마음을 고요하고 지혜롭고 바르고 참되게 앗 앗 앗 경계다 마음을 발견하고 볼리의 자리로 모두 돌려보아요 쉿 쉿 들리니 마음의 소리가 쉿 쉿 느껴지니 마음의 움직임이 쉿 쉿 잠깐만 마음을 조용히 쉿 쉿 가만히 마음을 멈춰라 뾰란하고 어리석고 그릇된 마음을 마음을 고요하고 지혜롭고 바르고 참되게 앗 앗 앗 앗 경계다 마음을 발견하고 볼리의 자리로 모두 돌려보아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불빛지 불빛지 부릉부릉 내 마음속 엔진 바로 신과 분과 의화성 부릉부릉 마음의 원동력 바로 신과 분과 의화성 믿어볼래요 큰 서원 하나를 품고 달려갈래요 마음의 속도를 높여서 궁금한 마음 깨달음에 적거림되어 정성을 다해 늘 한결같이 꾸준히 나아갈래요 부릉부릉 내 마음속 엔진 바로 신과 분과 의화성 진행사도 마음은 진달구 힘차게 달려갈 거예요 깜빡깜빡 내 맘속 엔구딩 바로 교신과 탐욕과 나와요 깜빡깜빡 원인을 찾아서 경고등을 꺼야만 해요 잊지 못할 땐 큰 서원 떠올려봐요 또 탐 내는 마음 욕심은 잠시 멈춰보고 작게 해지면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내 맘대로 또 내 멋대로 우린 이제 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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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깜빡깜빡 내 맘속 엔구딩 바로 불신과 탐욕과 나와요 사연사조 모두 걷어내고 힘차게 달려갈 거예요 둥근 마음 나뭇잎 토끼에게 우산이 되었네 둥근 마음 나뭇잎 다람쥐에게 그릇이 되었네 쉥 쉥 빙글빙글 바람 타고 만나요 어디서 날아온 나뭇잎일까 참 고마워요 둥근 마음 나뭇잎 아기 곰에게 장난감 되었네 둥근 마음 나뭇잎 사슴에게 도화지가 되었네 쉥 쉥 빙글빙글 빙글빙 바람 타고 만나요 어디서 날아온 나뭇잎일까 참 고마워요 산림의 은혜로 우리 모두 마음을 나눠요 우리 모두 우리 모두 우리 모두 장난감 다 놀고 정리하기 싫을 때 어떻게 할까? 학교 숙제 조금 미루고 싶을 때 친구에게 군에 양보하기 싫을 때 오늘은 정말로 일기 쓰기 싫을 때 어떻게 할까? 어떻게 할까? 그럴 땐 마음의 힘이 커지는 줌은 마음이 튼튼해지는 줌은 다같이 외쳐보자 마법의 줌은 하나 둘 셋 때랑 차차차 피하고 싶어도 미루고 싶어도 젠 스스로 할 수 있어요 하나 둘 셋 으라차차차 한 번 더 으라차차차 5분만 더 자고 싶을 때 자기 전에 양치 세수하기 싫을 때 장난감 다 놀고 정리하기 싫을 때 어떻게 할까? 어떻게 할까? 학교 숙제 조금 미루고 싶을 때 친구에게 군에 양보하기 싫을 때 오늘은 정말로 일기 쓰기 싫을 때 어떻게 할까? 어떻게 할까? 그럴 땐 마음의 힘이 커지는 줌은 마음이 튼튼해지는 줌은 다같이 외쳐보자 마법의 줌은 하나 둘 셋 으라차차차차 으라차차차 피하고 싶어도 미루고 싶어도 젠 스스로 할 수 있어요 하나 둘 셋 으라차차차 한 번 더 으라차차차 얘들아 힘이 센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? 힘센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? 애정살이는 자리이타로 강자되래요 약한 사람을 이끌어주고 서로서로 도와주네 바로바로 그 사람이 정말 힘세죠 힘센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하죠? 애정살이는 자리이타로 강자되래요 약한 사람을 이끌어주고 서로서로 도와주네 바로바로 그 사람이 정말 힘세죠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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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웃 돕는 마음은 부처님 마음 남을 위해 일을 하니 항상 기뻐요 청소년 우리들은 씩씩한 마인드 히어로 어려운 일 도와주는 멋진 어린이 어린이 어려운 일 힘든 일 내가 할래요 남을 위해 일을 하니 항상 기뻐요 우리 모두 어린이네 마인드 히어로 살림께 보내야 하는 멋진 어린이 예!